네이버가 최근 대규모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버X를 선보이면서 생성형 AI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익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하이퍼클로버X를 활용한 대화형 AI 클로버X의 추가 기능을 통해 수익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B2B 서비스인 클로버 스튜디오와 뉴로클라우드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가 5년간 AI 개발에 1조 원을 쏟아 부은 끝에 최근 대규모 AI 하이퍼클로버X를 공개했습니다. 하이퍼클로버X는 챗GPT 대비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의 방대한 한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전 언어 모델보다 3000배만은 뉴스 50년치와 블로그 9년치에 달하는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네이버는 AI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략적인 B2B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클로버X의 경우 서비스 자체를 유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스킬 기능을 이용하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스킬에는 네이버 여행과 네이버 쇼핑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환절기에 입기 좋은 가성비 좋은 가디건을 추천해줘 라는 질문에 스킬을 끈 채로 물어보면 불로만 답변해 주지만 스킬을 켠 채로 물어보면 네이버 쇼핑 목록이 같이 뜹니다. 클릭 한 번으로 구매 상세 페이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이 지점에서 스킬 기능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네이버 측은 이 지점에서 스킬이킹 mana이 지점에서 스킬의 Spirma Lewis스 가격이 Ph 이 지점에서 스킬의 희 sempre 적용합니다.